눈 왔어, 엄마. 눈. 이거 봐. 아니, 그러니까 어제 한국에 난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대요. 눈이 엄청 왔어. 너무 예쁘지? 신나게 느낌 왔어. 나 지금 눈 좀 썰로 나가야 되겠다. 눈을 썰로 나가요? 쓸러. 그 옛날에 너 형이랑 쇼블 하러 다녔던 거 생각나냐? 맞아. 쇼블? 쇼블인 거 아니야? 눈 치우는 거를 쇼블이라고 하는데. 그냥 비공식 아르바이트인데 눈이 오면 동네마다 돌아가면 띵동띵동 거리는 거야. 눈이 많이 왔으니까 앞마당 20불, 뒷마당 20불. 오, 짭짤하네. 30불?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오전에 돈을 벌고 그거 다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캐나다는 쇼블, 쇼블 안 먹었어? 얘기는 듣겠는데 시선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아니, 오늘 이거랑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치고, 캐나다랑 어떠한 거야? 저는 뉴욕이요? 캐나다? 캐나다야. 그러니까 해봤어요? 거기에 눈 엄청 많이 오잖아요. 캐나다 눈 많이 오죠. 캐나다 눈을 치우는 거 말고 그 런. 그 런. 그 런. 아, 잔디 까는 거. 잔디. 아, 잔디 까는 거. 잔디. 아니, 눈을 치웠냐고 물어본 거야? 눈 얘기가 아니네. 아니, 눈을 치웠냐고 물어본 거야? 전 아까 안 했다고. 아, 예민해. 아니,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 예민한 거 아니야. 오늘따라 좀 예민한 거. 아니, 안 예민해요. Hey, nice to meet you. 하하하하. 아니, 이상하다. 아, 이상해. 아, 참. 근데 그게 정말 힘든 족이잖아. 그치, 한 번 썰면 그래도 한 20불씩은 받았으니까. 아, 20불은 너무했지. 내가 그 옛날에 그 이슥불 벌어갖고 와서 엄마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 고생하니. 뛰어가고 싶었다는 거 아니야. 더 달라고. 하하하하. 릴렉스. 하하하하. 릴렉스. 이제 눈 좀 쓸고 오늘 카약을 타려고 그랬는데 눈 와가지고 지금 다 꽝꽝 얼어서 못 탈 것 같아. 어머, 은석아. 이렇게 지금 추운 날씨에 무슨 카약이야. 제발 좀, 플리즈. 하하하하. 아, 너 정말 이제 몸을 좀 생각하고 좀 그래야 돼. 엄마, 엄마 끊어야겠다. 하하하하. 왜왜왜. 잔소리 좀 많이 하시나봐요. 아니, 엄마는 항상 걱정이죠. 나도 아니야. 엄마들은 다 맞아. 제가 하는 게 다 익순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조심하고. I love you, 아들. Good night. 잘 자요. 고기에는 밤이고. 마을이, 뭐해? 이리 와. 또 조용하면 불 안 닿는 거지. 아, 또 왔어. 엄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